미국 백악관은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포옹하며 밀착을 과시한 것을 두고 양국 정부 관료들이 서로에 대해 그렇게 신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견제했습니다. 존 커비 백악관 국간보소통보좌관은 두 지도자는 함께 일한 오랜 역사가 없고 이번 회담에서 놀랄만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중러 양국 지도자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다양한 방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중러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